우리가 오기는 작고 길다는데 여기인 것 같은데 느낌이 딱 여긴데요? 봐봐, 형, 이거 봐봐 없어, 없어 이거 봐요, 아무것도 없어 장물 없어 장물 아닌데, 장물 아닌데 이게 장물 아니냐, 형님? 자풀이야, 자풀 자풀인데? 자풀이라고 이 양반들 뭐 하시는 거예요, 남의 밭에서? 안녕하세요 이게 웬일이시요? 네, 네, 안녕하세요 우리 이만희 씨, 윤택 씨 아, 반갑습니다 네 근데 어쩐 일이셔? 아니, 저 우리 형님 가세요? 네 뭐, 이거 뭐예요? 이게 냉이거든, 냉이 그럼 이게 지금, 이게 지금 전부 다가 냉이 밭이네 그렇죠 아니, 근데 이거 다 채 우리 아까 조금 짧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긴데, 뭐가 조금 짧다고 그러니까 뭐, 조금 짧지 이야기하고 서 있을 시간이 없을 거야 그래? 일단 뭐, 저기서 봐주시오 일단 뭐 왔으니까 한번 해보죠 네 자, 일단 턱 앉아가지고 턱 앉아 한 벗에서 턱 이게 이제 두 개, 세 개, 한 네 개 정도 잡히는 데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렇게 해당해 그래서 땅은 부드럽네 네, 그대로 이렇게 해서 털어 털어 자, 털으면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오, 이야 그러면 이 잔뿌리를 손으로 긁어? 일단 긁어서 좀 잔뿌리를 제거해주고 잔뿌리는 4kg 안 먹었어요 어머, 4kg에 6만원이야? 네 그러면 이게 금냉이네 금냉이지, 금냉이 금냉이 그렇죠, 냉이야 금냉이네, 금냉이네 네, 냉이고 싫어한데? 응? 싫어해 야, 근데 딱 처음부터 캐자마자 이야, 여기에 벌써 손이 많이 가네 이거밖에 안 된다 이것밖에 안 된다 아, 참말로 진짜 이건 성질대로 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응, 그렇지 요즘 날씨는 풀리고 할 일은 많고 이 형님은 나가서 다른 일을 보고 올 테니까 말하시오 열심히 좀 하시오 네, 알겠시오 응? 진도가 안 나가, 진도가 아니, 뭐가 이렇게 뭔가 수들어가 쌓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진짜 충청도 작물이여 응 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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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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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에 들어요 우리 젊은 사람도 이런데 어? 아... 진짜 어머니들이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대단한 거야 형이 어... 이거 많이들 하셨네 예? 많이들 하셨어요 참 먹고 해야지 참이요? 네 우리 냉이 무침 해왔지 아... 아... 새벽이 있네 와, 형님 잘못됐습니다 아... 아... 뭐에다 묻히는 거야? 이게 맛있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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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우와 이거 이거 우와 우와 부드럽게 이렇게 아삭한 맛 있잖아요 이게 죽이지 향이 응 그냥 입에 봉투는 거 응 그냥 쑥쑥 다 들어온다 와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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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 응 땡이구나 몸에 진짜 막힐튼 기가 확 뚫리네 그러고 맞아요 그런 느낌으로 혈상이 아까보다 훨씬 좋아졌구만 응? 진짜죠? 다 올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 따로 안 먹고 싶어 내가 다 먹을래? 응 응 다 먹고 열심히 해야지 응 옛날부터 잘 먹는 소가 잘 끊다고 그랬거든 응 응 먹었으니까 이제 또 갑으로 해야지 응 자, 임하영 씨 나랑 실망 원합시다 고 응 응 응 응 응 모르지! 각서 써? 안 넣어봐 안 넣어봐 왜 안 넣어봐 안 넣어봐 잡으자 내격이 잡아 네 둘 셋 아이고야 유한이! 이게 사람이 아니야 오늘 작업 많이 했어 일단 했어 많이 했어요 아따 이게 좀 물에 들어가니까요 빛깔이 살살 이제 살살 흔들어서 1차 세척을 여기서 하는 거야 살살 흔들어 대충 대충 해갖고는 안 되니까 빨리 빨리 이렇게 흔들어야 해 네 야 그거 이제 많이 깨끗해지네 금방 1차 세척에서 거의 세척이 다 되는구나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편해요 오케이 양쪽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깨끗이 나오죠? 네 마지막에 이제 4차 세척을 하면은 바로 먹어도 안 넣어 네 깨끗이 나오죠? 네 마지막에 이제 4차 세척을 하면은 바로 먹어도 안 넣어 네 됐다 또 넣어요? 네 깨끗해지니까 우와 다 된거죠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여기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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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kg 800? 4kg 800? 네 아이 나 가만히 봐 네가 한 번 맞춰보고 싶네 그렇지 맞춰야지 맞춰보고 싶네 이거 우리 마누라가 정확히 맞추는데 3kg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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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부족일 것 같은데 조금 부족일 것 같아 이거 이제 냉이 300g 부족 조각 반죽 먹으면 더 됐어 됐지? 정확하게 오케이 4kg 800 요거를 들어요 아니 요거를 들으면 응 요거보다는 여기 자 됐어 우리 남은 거는 우리 자급자족팀 어 맞아 맞아 이거 먹겠지? 아 이거 넌터나 휴 어 야 야 야 야 야 야